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만원대부터 5만원대까지 선물하기 좋은 아이템들을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인 29cm에서 모두 골라보았어요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만원대 선물입니다 포스터샵의 포스터인데요 저도 신혼집을 꾸밀 때 가구들 다음으로 구매했던 게 포스터였는데요 최근에 집안 대청소를 하면서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포스터를 찾던 중에 알게 된 브랜드예요 여행 중 마주친 장면 같은 사진들이더라고요 대부분이 필름으로 촬영되어서 빈티지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포스터는 사이즈별로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액자에 넣어 책상이나 가구 위에 놓거나 큰 사이즈는 벽에 붙여주면 공간의 분위기를 새롭게 바꿀 수 있답니다 집 벽 중에 가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이런 포스터로 붙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격대도 저렴해서 집들이 선물이나 개업 선물로 가볍게 주기 좋은 제품이에요 그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2만원대 선물입니다 호즈미의 그릇인데요 강아지 버전과 고양이 버전 두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귀여운 강아지와 고양이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는 그릇인데요 빵이나 디저트, 과일, 파스타 등등을 담기에 좋고 음식을 올려놓으면 음식 주위로 강아지와 고양이들이 둘러싸고 있는 느낌이라서 마치 음식을 노리는 우리들의 강아지, 고양이 같은 느낌을 준답니다 저도 이 그릇에 음식을 올려서 먹을 때 칸초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릇 같은 경우에는 집들이 선물로 가장 무난한 제품이기도 하고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분에게 선물하기에도 딱일 것 같아요 컵도 같이 판매하고 있으니까 그릇과 컵을 세트로 같이 선물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3만원대 선물입니다 노티프의 필로우미스트인데요 이 제품은 침실에서 유용하게 쓰일 제품이에요 잠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시는 분이나 잠들기 전 명상이 필요하신 분 혹은 여행 중이나 이사 후 잠자리가 바뀌어서 쉽게 잠을 못 이룰 때 필요한 제품이에요 하루 중에 가장 고요해야 할 시간 잠자는 시간만큼은 온전한 휴식이 되어야 하는데요 자기 전에 베개나 이불에 20cm 정도 거리를 두고 3사에 분사해 주시면 되는데요 공기 중에 분사해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피부 저자극 테스트가 완료돼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었어요 시원한 느낌을 주는 향이었는데요 은은하게 느껴지는 팔로산토 향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시트러스 느낌도 있어서 머리 아픔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크게 호불호 없이 즐길 수 있는 향일 것 같아요 깔끔한 보틀 디자인으로 침대 옆 테이블에 놓기에도 좋고 정성스러운 패키지로 선물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특히 집들이 선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티프라는 브랜드를 접하면서 저도 처음 사용해보게 된 팔로산토도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화학 원료가 들어가지 않는 원목 그대로의 천연 에센스이기 때문에 그냥 두어도 주변의 냄새를 정화시켜주고 태웠을 때는 우드한 향과 오리엔탈 향이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해 주어요 앞에 소개해드린 노티프의 필러미스트를 구매하시면 팔로산토 4개를 함께 증정한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4만원대 선물입니다 아로마티카의 아로마테라피 바디오일과 괄사 세트인데요 4가지 향 중에서 저는 페퍼민트 앤 유칼리툅스 향을 골랐어요 무거워진 몸과 마음을 깨워주는 향이에요 뭉쳐있는 어깨 근육이나 다리 근육 등을 풀어줄 때 오일을 발라준 뒤 이 돌고래 모양 괄사로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로마틱한 향이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면서 괄사 압이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특히 임신 후 다리가 많이 부었었는데 다리 마사지를 해줄 때 너무 좋았어요 이런 마사지가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면서 피부를 탄력있게 바꿔준다고 하니 꾸준히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근육이 잘 뭉치거나 몸에 피로감이 많은 사람에게 선물하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5만원대 선물입니다 더그란의 타월 세트인데요 선물용으로 나온 제품이라 패키지도 선물하기 딱 좋게 배송이 되더라고요 독일 제조사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높은 퀄리티를 느끼실 수 있어요 샌드, 팝콘 스트라이프, 팝콘 체커 보드 3개의 세트로 되어 있고요 적당한 사이즈와 두툼한 두께로 흡수력이 정말 좋더라고요 포인트 되는 컬러감으로 욕실을 좀 더 화사하게 만들어준답니다 이런 타월은 집들이 선물은 물론 개업 선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감각적인 색감의 타월들이 많기 때문에 받는 사람의 평소 취향이나 집, 매장의 인테리어에 따라서 선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원대부터 5만원대까지의 선물 5가지를 소개해보았는데요 집들이 선물, 개업 선물, 생일 선물 등등 부담없는 가격대이지만 받으면 기분 좋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어떤 선물을 살까 고민이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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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